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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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비바디 차이코프스키. 이거 뭐 랩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랩은 그냥 내가 다 할게요. 오늘의 삿개를 맞이해. 마침내 마침내지 못해. 여기도 랩인데요. 랩이에요. 아 철부지 다 했잖아요. 아니 아니 밑대로 랩이에요 밑대로. 아 저것도 내가 다 하라고요? 네. 저 하늘로 바라보고 서. 사계에서 잘 지내고 있어. 굿밥. 떠난 사람 떠나 탄난 사람. 머리 위 저 세상. 난 떠나 영감의 아마존. 지난밤에 드라마 다 묻고. 모숨 바쳐 달려든 새초파 하는 왕복선. 변할래 전부단 더욱더. 좋은 사람 더욱더. 더 나은 사람 더욱더. 네. 아침 이슬을 맞고. 내 안의 분노 과거에 묻고. For life. 울었던. 웃었던. 저녁만 저녁할. 그리웠다. 찬란했던. 사랑했던. 그 시절만 자꾸 기억나. 에이. 계절은 날이 갈수록. 속절없이 흘러. 붉게 물들이고. 파랗게 뭔들어. 가슴을 훑고. 언젠간 다시 올 그날. 그때를 위하여. 아름다운 우리의. 온 여름가격. 가슴을 훑고. 제껀데요? 가세요. 인천님 하시는데요. 마지막. 뭐요? 맨 마지막. 이듬해지려고. 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? 네.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. 내가 모르고 꺼버렸어요. 가사를. 를 할께요. 아직도 해 질렸고. 피는. 한, 여름밤에. 꿋. 칼. 엿. 겨울 내 conventional. bör. 이리. 봄. 여름 갈겨 후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. 이야기 Chan was son. sure. 주로 내리는 봄여름 갈겨 хочется 어.. 내 손을 잡아, 오른 사람 손. 내 손을 잡아. 내 손을 잡아 뭔 노래야? 아이유 노래 아닌가요? 여기 다 남자밖에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? 취중 고백 안 하나요? 다 하시면 할 거예요. 다 하시면 할게요. 다 몰라요. BBS 어때요? 저도 몰라요. 취중 고백은 아까 했어요? 네, 했어요. 다른 거 없나요? BBS요. 조금 취했어요. 조금 취했어, 모르는 사람 손. 조금 취했어. 조금 취했어, 모르는 사람. 저 몰라요. 저 내려주세요. 딴 거 할게요. 모르는 사람 많아서. 다른 거 없나요?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어요. 연애 좀 앉아. 이 B가 어떨까요, 혹시? 아, 그냥 별로예요. B도 오고 그런데. 별로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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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예요. 된장찌개 한 그릇 하시죠. 아, 저한테 맞추지 마시고요. 유명한 노래로 하시죠. 아, 된장찌개 좋아하세요, 혹시? 아... B 오고 하니까. 아, 선곡 해봐요. 아시나요요. 아, 노래가 너무 올드하시는데 아시나요 가보자. 아시나요, 모르는 사람 손. 아시나요, 모르는 사람 손. 아시나요, 아이스크림 제가 아는데. 아, 하자 방향이 내리고. 3명이면 딱 괜찮은데. 아, 4명이면 딴 거 해야 돼요. 해도 돼요, 4명은. 해도 돼요, 4명은. 아, 4명은 너무 많아요. 아, 4명은 너무 많아요. 1명인데. 1명 뜨고. 8명이요, 8명이요. 혼자 카파 되게 좋아하시네. 8명이서 부를만한 노래가 몇 개나 있겠어요, 근데. 5명까지는 딱 저기하고, 4명은 괜찮을 거 같은데. 아, 저 아닌 거 같은데. 아, 골라보죠. 다 알만한 걸로.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미싱 유야. 원진아, 오늘 뭐 있는지 말해봐요.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미싱 유, 모르는 사람 손. 미싱 유. 네, 다른 거 할게요. 윤도현, 사랑했나봐. 다들 아시죠?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미싱 유. 그 노래를 연속으로 3개, 4개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빼는 거 어때요?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거 같아요. 씨 말고 가나 불러 그럴 거면. 좋아요, 서든데스 갑시다. 아.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요, 모르는 사람 손. 몰라요. 네, 다른 거 알겠냐? 저 오늘 피자 먹었어요. 윤도현의 사랑했나봐, 모르는 사람. 네, A가 할게요. 그럼. A가, A가 할게요. 까르니, 내려갈게요. 까르르니는 그냥 방에서 나가주시면 안 되나요? 저분 노래 다 모르는데? 까르니. 우리 같이 놀던 분이에요. 아 그래요? 아 노래 모르겠네. 노래 잘 부르시던데. 아 여자였어요? 아까 여자분 노래 잘하시던데.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? 너무 성의가 없다. 이민인부터 밑으로 갈게요. 저 못하겠어요. 저 너무 핍박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. 그럼 내려가세요. 그러면은. 굳이 끼려고 하지 마세요. 저 생각나. 견딜 수가 없어. 후회하나 봐. 널 기다리나 봐. 돋나도 몰래 가슴 설레와. 저기 널 닮는 뒷모습엔. 그렇지만 제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지어가겠지. 차갑기만 한 사람. 빈 가슴에 태우면 난 기다리겠지. 어설픈 내 사랑은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면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에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 난 네 모습 모른 척할래 한 번쯤은 날 뒤돌아보며 아파했다 믿을래 바보인가 봐 한마디 못하는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 봐 여전한 미소는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 멀어지는 네 모습처럼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지 널 닮은 미소짓네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서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람 멜로망스 선물 어때요? 멜로망스 선물이요? 멜로망스 선물 모르는 사람 인공이죠 여성분도 아실 것 같은데 다 아는거죠? 네 다 아는거 같아요 네 가시죠 네 할게요 그러면 인천나은이부터 할게요 싫어요 싫어요 저는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데 도입은 다른 부분이 해주세요 이민이부터 할게요 이민이부터 할게요 당명은 뭐요?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뜯어 눈 그렇게 너의 눈 눈빛을 보건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점점 저사람 저사람 내려요 저사람 쪽인데 말 안하는데 고구마님부터 고구마님 하시면 돼요 남의 얘기부터 새롭게 남의 얘기가 떠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 말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말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도입만 왜 난 도입만 해 짜증나네 개같은거 저 패스할게요 다음번 하세요 저랑 바꾸실래요? 예예 별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그렇게 나훈님 하세요 설레게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빛나고 있는 것 같아 고구마님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 말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말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다음 하세요 패스요? 예 너를 알게된 지 너를 알게된 뒤 보이는 너를 알게된 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나이처럼 순수한 사랑이 된 것 같아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만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예, 그 송 박수 노래 선거점 여행 나홀님 앞뒤 바꾸실 거면 바꾸시는 건데 패스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? 아, 자꾸 도입부마 하니까 짜증나네요 버즈 은희 모르는 사람 소문 몰라요 네, 딴 거 할게요 까비 딴 거 없나요? 빅마마 연 네, 빅마마 연 모르는 사람 소문 예, 다 하시면 할게요 예, 다 하시면 할게요 예, 이민이부터 할게요 이민이부터 밑으로 할게요 계속 예, 성공하셨으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가슴속에 담아둔 말 전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넌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아 너무 많이 했네, 죄송해요 저예요?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순 없는지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너를 향한 마음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인형된 것 같아 가슴이 이상한데? 아쉬운 맘 접어두고 날려보내도 사랑에 익숙한 나조차 목이 매어와 또 다시 아니, 이건 네가 저거는 해야지 뭐지? 부평이 님 다시 찾아온 아픔을 임겨보해도 기대조차 기대조차도 없는 사랑에 그냥 한 번 웃어봐 해물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기부낼 수 없는 강한 나의 욕심에 예 지쳐만 가는 너에게 잡지도 못한 건 가슴 아파도 바보 같은 나라서 아쉬운 맘 접어두고 아쉬운 맘 접어두고 날려보내도 사랑에 익숙한 사랑에 익숙한 나조차 목이 매어와 또 다시 찾아온 아픔을 힘겨워해도 기회조차도 없는 사랑에 그냥 한번 눌러봐 아물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보낼 수 없는 강한 나의 욕심에 지쳐만 가는 너의 귀에 잡지도 못한 건 가슴 아파도 바보 같은 나라서 모두 다 한 번쯤은 겪는 일이라 처음엔 나도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 저 패스할게요 어 제 것까지 쭉 해주시지 제가요? 아 그거 네주로 하시면 되겠네 이미랑님 하루하루 버텨가는 내 모습 보며 너란 사람 절대로 만날 순 없 다 다 저 해도 되나요? 네 하세요 하세요 아물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보낼 수 없는 강한 나의 욕심에 예 예 제 것까지 쭉 해달라 이제 지쳐만 가는 너의 귀에 찾지도 못한 건 가슴 아파도 바보 같은 나라서 아 아 아 오 굿송 아 굿송 아이 6이네 네 아 밑에 계셨던 분들 선곡하시죠 응? 누가 있나요? 와 확실히 잘하긴 한다 음 아 노래 선곡 좀요 금지된 사랑이요 금지된 사람 금지된 사람 모르는 사람 손 까르르 님 아예 안 하세요? 네 까르 님 안 하신대요 금지된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아시나요? 예 이거 할게요 맨 1서부터 하시죠 맞곡이요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소중한 초대장이 젖어버리잖아 내 슬퍼 마 너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용서할 그날이 올 거야 내 사랑에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약속해줘 서로만 바라보다 먼 훗날이 먼 훗날이 같이 너를 떠나 아아 아아 각오해 내게 무릎 꿇은 세상의 복수를 많은 시련 나는 시련 준데도 널 위해 견딜게 내 사랑에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약속해줘 서로만 바라보다 먼 훗날 우리 같은 날이 떠나 긴 세월 흐름 뒤돌아보아도 아무런 후회 없도록 단 하루 단 하루 살아도 너 행복하도록 만들 거야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사랑할게 약속해줘 서로만 바라보다 서로만 바라보다 먼 훗날 우리 같은 날이 떠나 오오오 베이비 사랑할게 와우 아 아 아 깨르르 님은 아예 잠수이신 것 같은데요 다녀별요 네? 이민님? 가시려고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깨르르 님은 아예 잠수중이에요 방장님 아 이따 온대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아 맞아요 이따 온대요 네 이따 온대요 그럼 나도 뿅 딴 방 가야지 흠흠흠 흠흠흠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갈게 약속 약속 해줘 서로만 바라보다 먼 훗날 먼 훗날 우리 먼 훗날 반갑습니다 나오지 만lai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선방이죠? 반갑습니다 뜸방 땀방 땀방 가 땀방 가 살려줘 따란 아니 안나가요 예? 왜 안나가요 왜 갑자기 나가라 그래요? 우리가 아니 이유가 뭔데요?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? 네 저 사람 끌게요 김현준 두명 끌께요 그냥 저 두사람 네 뭐 고미야? 네네 고민 있을까요? 고민은 그냥 저도 이제 얘기 좀 하다가 그렇게 하려고 했죠 아아 저 두 버러지들 아직도 코 골고 있나요? 아 예 매너가 개판이네 이방 시간이 시간인지라 다들 그렇군요 나가 안 피곤하세요? 왜 계속 코 안 고세요? 계속 하세요 나가 다 나가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다시 끌께요 예 다시 꺼나가야겠다 개노잼인데 계속하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저러고 싶을까 애들이 못 배워서 그래요 그냥 저런 애들이 많아요 원래 네 그러다 보니까 지는 지는 뭐 무면허로 소리끌게요 세 명 바로 소리 꺼줄게요 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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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나름이긴 한데 오늘은 좀 심하긴 해요 예 오늘은 좀 심하긴 하네요 이 방 진짜 심하네요 다른 방 가 제발 가 제발 가 빨리 가 얼른 나가 아무도 안 웃어줬는데 계속 하네 근성 X 된다 제발 나가 가 혹시 조염병 있으세요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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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안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안돼 나가 가정교육의 중요성 제발 나가 계속 하세요 나갈 생각 없으니까 나가 계속 하세요 안 나가 언제 나가요 안 나가요 제발 나가 언제 나가요 싫어요 나가 언제 나가요 스킨헤드 스킨헤드 나가 제발 나가 싫어 안 나가 아니야 아니야 너 계속 이런 병신짓하는 거 가지고 수익 창출해야 돼 계속해 아싸 뭐가 아싸야 남의 돈 벌어주는 건데 니가 버는 것도 아닌데 엄마 나 방중 탔어 안 나가 진짜 불쌍하다 사람이 진짜 불쌍하다 이제 그만 왜 저러고 살아 나 나가줘 니가 나가 니가 방장도 아니네 보니까 아 우리끼리 얘기 좀 합시다 아 목소리 변조하신 거예요? 아닙니다 이런 개병신을 봤나 와 존나 불쌍하네 인생 토코널라고 그거 깔았어요? 음성 변조하려고? 아닙니다 제발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나가 나가 나가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별로 반응 없는 거 보니까 님 좀 안쓰러운데 나가 나가 나가래요 안 나가 싫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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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펴줄게 나가, 나가, 나가 신나절이야 나가, 언제 나가, 언제 나가 나가, 나가, 나가 나갔나? 안 나갔네 계속 나만 보고 있네 귀엽다 귀여우면 나 돈 좀 줘 와 지메인들 어질어질어지네 진짜 그러게요 잠깐만 경계성 지능장애라니 저건 말이 심했지 예 괜히 없는 댓글이 읽지마요 있는데 그런 댓글만 읽지마요 소외돼서 아니,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전 시청자분들 댓글 읽어야 되는 BJ거든요 님들은 나가만 하시면 되잖아요 나가하세요 전 계속 이거 읽을게요 그런 댓글만 읽고 계시잖아요 싫어요 내가 읽는 거 왜 내 맘이지 왜 우리 기분 죽같게 하려고 먼저 했잖아요 저는 안 했는데요 그랬겠죠 예 과연 계실까요? 저분들은 안 계실까요? 나갔나? 에휴, 진짜 안심하다 제발 나갔네 인생이 진짜 사회의 밑바닥 깔아줘서 고맙대요 님들 보고 힘이 난대요 사회의 밑바닥 깔아줘서 고맙대 계속해요 계속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더하라니까 님이 면허 떨어져서 제가 붙었습니다 가스 가스 아우 노잼 강태했어 이겼다 이겼다 나가자 오케이 딴 데 갈게요 저 아우 know 아우 정정 Alex 가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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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서 술먹어. 안녕하세요. 응. 안녕하세요. 아 반갑다 반갑다. 반말방이구나. 반갑다. 안녕하십니까. 그래 반갑다. 반갑다 친구들아. 반가운 친구. 반가운 친구 뭐 먹고 어디서는 몇 살일까? 지금 진로 먹고 있고 빼빼. 하. 조각porter. 반가운 친구는 일azz 이러면서 연결 중이였어요. 흠. YOONE COMING.